너 유부녀였냐? 아 나 유부녀다 뭐야 나 남편 있는 여자 위메리 이 우리 신랑 힘 좀 봐볼까? 직업은 인디밴드 로커 생활력도 없는 주제에 주변에 여자만 잔뜩 차사고 한 번 잘못 냈다가 완전 엮였어 엮였어 네 스메 가라 남편감으론 완전 최악이지 하지만 느낌 있는 남자야 근데 나 남편 한 명 더 있다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